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팔자에 충이 있으면 땅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활동력이 강화돼서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분주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팔자에 충이 있는 것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나쁜 작용을 하는 글자가 충을 당하면 오히려 길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내성적인 사람에게 충운이 오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의 합형충은 익히면 익힐수록 도움되는 분야이므로 영상이 자주 올라오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지충, 시지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충은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고통을 주는 이런 충에는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진술충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런 글자들이 서로 바라보고 충돌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충은 연과 월의 년월충, 월과 일의 월일충, 일과 시의 일시충이 있고요. 연과 일의 년일충, 월과 시의 월시충이 있습니다. 연과 일, 월과 시의 중간에는 다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충이 되더라도 마주보고 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충은 기본적으로 흉한 작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감음의 목마름으로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충을 당한 후에 의약품과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통을 겪으면서 경고해주고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신력이고 마음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건한 정신력이 되려면 충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데요. 어떤 사주가 생조로만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나약함과 안일함의 성향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에도 시련이나 괴로움은 작고 행복이나 안락함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감명을 할 때 충을 바로 보는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연주와 월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지만 일주와 시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지는 본인과 배우자 자리이므로 형축이 되면 배우자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지와 일지가 형축 등으로 구조가 불량하면 사회활동은 잘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에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경우가 많고요. 일주가 세운과 충을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천극지충을 하는 해에는 갈등이 생기고 당면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를 버리지 말고 은인자중할 것을 권합니다. 월지가 사회적인 환경으로 미혼자에게 중요하다면 일지는 가정적인 환경으로 기혼자에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월지와 일지가 형축이 되면 많은 변화와 변동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월지와 일지가 삼합이면 많은 힘을 받게 되는데요. 신자진 삼합이더라도 월지에 왕지가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당당해집니다. 일지가 형축이 되면 배우자 갈등은 물론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요. 특히 자녀가 재성운 해가 되면 제극인이 돼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성친구나 게임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일탈 행동을 많이 합니다. 가령 일지충하는 날에 자녀가 가출했다면 일지가 합의되는 날에 대부분 돌아오고요. 또한 부부나 자녀가 원진살, 기문간살이 강하면 갈등구조이므로 함께 붙어 사는 것보다는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지가 충하는 시기에는 분위기도 전환할 겸 힐링을 위해서 국내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권하고요. 또 일지충하는 날에는 애용하는 컴퓨터가 고장나기도 하고 소지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일지합 또는 일시지가 합의되는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 정이 많으며 자기주장보다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반면에 지지의 충이 많으면 싸움딱과 같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약입니다. 사주에 합형충이 많아도 탈이고 적어도 탈인데요.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합형충이 너무 많으면 퇴원할 때부터 몸에 병이 드는 경우가 많고요. 합형충이 거의 없으면 50, 60대 대원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시주는 일간에 종속된 자식이므로 일간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요. 시주는 일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므로 미래와 희망이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꿈과 비전입니다. 명예나 퇴직 등으로 1차적인 사회적 활동을 멈추고 2차적인 창업이나 귀농, 귀촌 등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다가올 대운이 포장도로처럼 상승운인가 아니면 비포장도로처럼 하락운인가를 판단해서 사주와 연결시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운이 30%의 영향력이 있다면 대운은 70%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시지가 목적지인데 공망이거나 형충을 당하면 목적지가 달라져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주는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노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녀, 손주, 제자, 부하직원 등을 의미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연금과 보험이 효자이며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시주는 자신만이 사용하는 은밀한 공간으로 교회나 사찰, 성당, 모임, 서재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기대심리나 가능성, 배래심 등도 시주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월, 일지가 충이 되면 부모 형제 간의 의의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일시지가 충이 되면 자신과 자녀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주가 형충이 될 때는 자식이나 손자, 제자, 거래처, 부하직원 등 아랫사람들에게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지체되는데요. 남명의 시주에 관성이 강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 매고요. 여명의 시주에 식상이 강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 매는 상황이 됩니다. 왼쪽 명식은 미월 병술일주 여명인데요. 진술충과 술미형이 있으니까 사주가 형충으로 꽉 차있네요. 게다가 관살 혼자까지 있으니까 신체가 허약하고 병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형충이 많은 사주는 병이 들지 않으면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극신약한 사주, 형충이 많은 사주, 상호 공망인 사주 중에서 한 가지가 있으면 병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신경성 질환이 우려됩니다. 이 사주는 일주 공망이 연지 월지이고 연주의 공망이 시지이며 시주의 공망이 연지 월지인데요. 이런 구조는 전응하가 되기 쉬운 사주입니다. 오른쪽 명식은 술월 병진일주 여명으로 식상다자 팔자인데요. 월지 술토를 중심으로 연월, 월일 모두가 진술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녀관계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연간 경금 편제와 시간 을목 정인이 일경합하니까 전공이나 자격증,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갑신대우는 천간갑경충과 지지신진압의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쪽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연애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공부나 성적, 선생님, 윗사람 쪽으로 운이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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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